뭐 보고싶은 적 있으시면은 채팅 쳐주세요 시내님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 이거 패드 밖으로 마우스 나갔노 흐흐흐흐 2층 자 어그로 끌어줄게요. 어그로 끌었어요. 없는데 큰인거 같은데요 큰.. 아 뻔하네 어 뻔 아니네 어 뭐야 아이씨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좀 내려 볼까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침란드가 어디있지? 오와! 와 다 빨았는데 뭐야 그렇지 그렇지 오 저 배에 집 쏘였다 어이구 펑크해서.. 어 패스에 아 이걸 못 맞추네 어 뭐야 우와 올라온다고 2층 있는데? 2층을 안맞은구나 와 이런 자신감 뭐야 좋아좋아 아 2층 좀 좀 봐주지 나이스 하하 하하 뭔가 보여줄거 같.. 같았는데 와 아깝다 아 아깝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도 큰 갈게요 이거 그냥 쭉 안가야겠다 이거 그냥 쭉 안가야겠다 2층 있는거 아니에요? 아깝다 이게 안죽인다고야 아 이거 큰아운드 없인데 안죽어? entschieden 입 빌면 뭐? 입 빌면 뭐? 잡아서 아 이거 귀중 grant 뭔데? 욕쟁이 욕쟁이 아, 저거 있네 어, 이 사람 작았어 스페셜 포인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모니 되니까 그냥 짱만 보니 모니를 믿어? 하지만 나는 안갔쥬 탈칭 짱 필 기준 없어 아군이 기둥같다 오어어 정근이 총 아프노 호호호 아 그냥 그냥 좀 더 빼가지고 그냥 오는거 잡을걸 불리한 싸움 있니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중을 봐야 되나 왜 이렇게 많아 패스 어 야야야 제발 점프 울베 울베 하나 울베 언더 가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뭔데 이 사람 삥 적배인가? 아 적배 적배 소리 짝 소리인가보다 짝인가보다 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소리하는데 뭐야 아 있는데 어 여기 있는데 여기 적배용 안오고는 적배있네 딱 그렇게 고조리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힐 나왔다 힐 나와요 하드 힐 중차 중차 옆에 중차 중차 옆에 중차 지하둘 왼쪽 침대 어구 해당 중재빼 3명 3명 한번리 다 나오네 저때 밀어алы 제발요 형들 이 사람 큰일나 같은데 오무리야? 아 오무리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거 같은데 안나왔고 페피 하나 페피 깔을 수 없어요 없다 없어 클라 클라 돌 중 짝게 중차 중접배 돌 중접배 돌에 짜골배 하나 여기 지하 이것도 적배 이거 지하 내 앞에 지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나옴 아 초탄이 안들어갔다 중나왔어요 여기 기립박스 인데 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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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와아아아아아 나 장군장님한테 약하래 자 하하 진짜 현언니 안녕하세요 브루스니 안녕하세요 어 저거 저거 장군님 워신대? 많이 까는데? 옷이 아닌가? 아 옷이 아니네 역시 뚜박니 안녕하세요 죽 나왔는데 방금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죽 나왔다 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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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 나왔어요 죽있는데? 아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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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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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이거 아 머리 펜이 갔구나 삥 재워넣기 존나운데? 저 올배로 할께요 아 적배로 할께요 이거 올배로 뛰셔야 돼요 왜 큰일내요 언더없고 저 2층 잡아드릴게요 2층있다 2층있어요 뭐 2층없네 큰일배죠 큰일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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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오른쪽에 뭐야 헛꽃받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